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전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제품만 가지를 소개를 해봐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전동 철판 절단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쉐어라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쉐어라는 제품. 유선도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 충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질비하고요. 충전 드릴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브라켓 같은 경우에도 7만 원, 8만 원 정도 아니다. 오늘은 2만 원대의 가성비 전동 철판 절단기 쉐어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프로쉽에서 나오는 전동 철판 절단기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집에 충전 드릴이 한 가지 있다면 부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얘기죠. 독특한 점은 쉐어라는 제품. 이렇게 가위지라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며 잘라주는. 요렇게 오름 작동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철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철판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함석 가위로 자르면 되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 자를 때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위지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자르는 거예요. 어찌저찌지 잘라도 내가 만약에 여러 번 커팅을 해야 된다. 아이고 손아귀 아픈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절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요런커럼. 제가 트리거를 풀로 당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절단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짧은 부분이 아닌 긴 부분을 잘라야 된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랫날은 잡아만 주고 윗날이 절단을 해가는 거예요. 아랫날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앞쪽에 드릴이 회전하는 힘을 기어 부분으로, 측면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절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커팅이 진짜 그냥 순삭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절단이 잘 되지 않습니까? 금액은 2만 원 중반 정도. 시중 제품들의 4분의 1 금액. 충전으로 비하자면 물론 얘도 충전드릴 금액을 포함을 시켜도 절반 이상 쌓아요. 스펙 값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은 0.2mm에서 최대 1mm까지 강판은 0.2mm에서 0.8mm까지 구리판은 0.3mm에서 1.2mm까지 알루미늄판도 0.3mm에서 1.2mm까지 스텐레스 스틸판은 0.2mm에서 0.5mm라고 하긴 하는데 의미가 있나? 없죠? 그렇죠?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제품 조립 방법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뒤쪽에 스프링을 제거를 해주고요. 요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본체에 달려있는 앞쪽에 나사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드릴에 물려있는 척 부분을 해제하게 되면 쏙 하고 빠지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되는 구성품은 이게 전부고요. 박스 안을 열어보게 되면 요렇게 나사를 풀고 조울 수 있는 육각 렌치와 스패너 두 종이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만듦새가 좋은 제품은 아니다. 2만 원대에 뭘 기대할 수 있겠냐만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드릴 본체에다가 장착을 시켜주고요. 그럼 앞쪽이 요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립은 그렇죠. 분해의 역순이죠. 요렇게 뱅글뱅글뱅글 뱅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드릴 손잡이에다가 요렇게 거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직이 완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스프링을 뽑아서 본체에다가 걸어주면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한 번 더. 이 재미있단 말이지. 재미있단 말이죠. 능력체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정말 순삭이에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저렴한 금액 두 번째 준수한 성능 세 번째 쉬운 조립 방법 네 번째 다양한 활용성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 좋지 않은 만듦새 두 번째 제한적인 호환율 이 호환율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앞쪽에 연장대가 고정형이죠. 뭔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작은 18V 드릴이나 12V의 드릴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에도 체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목도 어느 정도 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평 난 다 필요 없고 절단 작업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저것 따져서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잘 만든 제품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구는 뭐다? 잘 되면 되는 거죠. 이게 호환성만 제대로 구비가 됐다면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프로 10에서 나오는 전동 철판 절단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제품 총 5개를 나눔 유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후 나눔 유벤튼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짧고 간단한 동영상이나 정보를 올리고 있는 인스타도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 지금까지 처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만듦새 별로고 호환성 떨어지면 어때요? 제품 제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